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이론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스타트가, 출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강좌를 처음 딱 시작하고 계시는지 이 마음이 6과목 최종 강좌가 끝날 때까지 변치 않고 똑같은 오늘의 열정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은 물론이고 산업안전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하셔야 될 일을 좀 능히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또한 응원해 드립니다. 저하고의 인연이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원입니다. 2024년에 이 과목 변경뿐만이 아니라 출제기준이 변경되면서 산업안전에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변혁이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수험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진 공부해야 될 범위가 좀 넓어진 그런 2024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이걸 함으로 해서요.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안전전문가로서의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원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교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다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읽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들요. 그러니 제가 다 읽지 못하는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주시고 정말 저의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들어와서 아, 이렇게 때문에 이 강좌를 들었는 게 도움되겠다라는 이런 강의를 해가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읽습니다. 읽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도 교재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한 번쯤은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한 내용을 넣어놨죠. 교재는 많이 추리고 추렸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되 크게 비중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넘어가는 거는요. 과거에는 이 강의를 하면서요. 별 하나, 별 둘, 별 다섯, 때로는 뭐 은하수를 그리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제가 하다 보니까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나는 하고 별 다섯 개는 하고 별 하나는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부분. 또 시간이 조금 날 때 해야 되는 부분. 또 정말 시간이 많이 날 때만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한 3단계? 이렇게 나누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효과적이고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별 하나든 다섯 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맞추어서 이 부분을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공감하시죠?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출제 빈도가 낮은 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합격 전략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마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출제자 입장에서 아, 이건 맞추십시오. 이걸 맞춰야 60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거보다 난도가 더 어려운 걸 맞춰야 60점이나 70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공감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출제 빈도를 떠나서 10년에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나옵니다. 본질적이다, 근원적이다, 근본적이다. 이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첫 시간에서 자꾸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지네요. 강의를 해나가면서 한 2023년, 2024년을 넘어가면서 좀 변화된 출제 경향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과거에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하나 외웠다면요. 이 단어만이 정답이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아니면 오답이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산업안전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후발주자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아주 잘된 이론들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다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외래어를 가져와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처음 번역하시는 분이 하나로 딱 해놓으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것이 답인 줄 알고 이것만이 답인 줄 알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는. 지금은 그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아주 융통성 있게 이렇게 섞어서 다르게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CBT라는 컴퓨터 베이스죠. CBT라는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의 다양화입니다. 과거에는 1회 시험, 지필로 볼 때는 1회 시험에 산업기사는 100문제 기사는 120문제 1년간 300문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360문제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CBT가 되다 보니 기간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컴퓨터에서 시험을 칠 때 내 바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모든 컴퓨터의 문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를 넣어놓고 그거를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이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공단에서요. 예를 많이 쓰셨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굉장히 변화되고 변화무쌍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단어를 똑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쓰고 보기 4개 중에 답안과 관련되는 보기 하나만 바꾸고 또 두 개를 바꾸고 이런 미세한 변화들인데 이걸 내가 개념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내가 보지 못했던 거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암기를 할 때도 앞에서부터 우리가 앞 글 짰다가 외우는 거 많잖아요.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는 단어를 따고 한 자씩 하는 거는 한 10가지가 안 될걸요. 수백 가지 암기법이 있는 것 중에서 단어를 따고 한 단어만 가지고도 불안해요. 그럼 중간에 한 단어를 더 따서 암기법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문장형 암기법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법령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다 줬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는요. 앞에 있는 단어 몇 개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도 공부하는 방법이 암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암기하는 위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이해하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알고 나면요. 출제자가 문제의 유형을 바꾼 거는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도 바꿔서 출제를 하셨구나. 이게 다 미치라고 딱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자체를 처음 출발할 때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예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좀 해야 될 게 말이 좀 많아지고 하지만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거면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그걸 한번 들어주심으로써 그 이해와 개념, 개념과 이해 이걸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페일 쉐이프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라는 게 나오죠. 이게 산업안전을 공부했는데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를 내 방식대로 외웠던 거 말고요. 내 방식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잘못 비우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재에 있는 정의를 읽어보시면 저도 교재에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개가 읽었어요. 딱 구분이 명쾌하게 잘 안 돼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왜냐? 둘 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휴먼 에러, 그 에러를 인해 가지고 기계설비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에러로 인해서 어떤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나 설비 쪽의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쪽으로 막 용어를 넣어서 설명해놨는데 처음 읽어보시면 이것도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것이나 이것이나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구분할 때요. 이런 걸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핵심이 뭐냐? 이 둘을 구분하는 명쾌한 핵심이 무엇이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페일 쉐이프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요.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 이 차이입니다. 이 핵심을 못 잡으시면 페일 쉐이프와 풀풀풀을요.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의정증하다 그럽니까? 의정증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기에서도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하라 이랬을 경우에. 자, 페일 쉐이프는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이 사고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 아니면은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기계 전체 설비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나 시스템 방법을 우리는 다 페일 쉐이프합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풀풀풀은 뭐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에러를 발생해도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그것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가 이런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 얘가 잘 와 닿아요. 감을 잡으시라 하거든요. 저는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감 잡힙니까? 감을 잡으세요. 이 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아하하고 깨달아지는 게 감이잖아요. 이 감을 잡지 못하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알고 보면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요. 중앙선, 도로예요. 중앙선이 뭘까요? 통제하는 장치죠. 통제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버드에 도미노 이런 게 가면 통제, 관리, 제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통제하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중앙선이 그런데 이 통제를 딱 벗어나가지고 차가 가다가 중앙선을 딱 넘어요. 중앙선을 딱 넘으면 이게 뭐냐?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사고의 전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또 다르게 얘기하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제어에서 벗어나는 것.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통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딱 벗어나면 정상에서 벗어나면 이게 저는 사고라고 이건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넘어갔죠? 중앙선을 넘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 차 이거 웬일이야 하고 뺑 돌려서 바로 원래 차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재해가 발생합니까? 사람 다칩니까? 차가 부서집니까? 안 부서지죠. 사고만 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하여 뭐가 발생하느냐? 재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뒤에 도미노가 일어난 거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고와 재해는 다릅니다. 방금 이게 사고고요. 내가 중앙선을 넘었는데 해필이면 마주오는 차와 꽝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해예요. 그러니까 재해는요. 또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 재해는 두 가지예요. 사람이 다치는 상해 인적 손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차가 부서지는 물적 손실 이거 하고 둘을 다 재해라 합니다. 그럼 재해는 인적 상해 인적 손실만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만 다치는 물적 손실만 있을 수도 있고 이 둘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재해는 어떻게 일어나죠? 사고라는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재해가 일어나죠. 항상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고 통제를 지켜서 하는데 재해가 발생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뭔가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풀프루프는 사람이 실수는 했지만 재해, 사고 이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점점 발달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잘 가요. 그것처럼요. 사람이 실수해 가지고 깜빡 졸아도요. 차가 알아 가지고 사람이 졸아 가지고 운전자 우리 주인님께서 핸들을 돌리라 하는데 여기 주인님 돌리면 안 돼요. 차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든다면 풀프루프는요. 사람이 실수하려고 해도 그 실수를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풀프루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벽돌을 샀는데 벽돌 위에 벽돌이 올라가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작업하려고 벽돌 위에 벽돌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실수로 벽돌이 밑걸 떨어진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거죠.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위로 뚝 떨어졌다. 물적 손실.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 위로 사람 위로 뚝 떨어졌다. 인적 손실. 이것만 일어나도 재해. 이것만 일어나도 재해. 둘이 다 발생해도 이거는 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사고와 재해가 구분이 되시죠. 다시 이리로 옵니다. 페일리 쉐이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활 주변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요. 현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승강기를 탄 거예요. 10층을 가려고 눌렀는데 내가 11층을 잘못 누른 거예요. 아차! 에러! 실수가 발생했네. 그래서 10층을 다시 누르고 11층을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눌러주면 불이 꺼지죠. 이미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사고예요. 내가 10층을 눌러야 사고가 아닌 거예요. 정상이죠. 정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돌이키죠. 돌이키게끔 누르면 꺼지게끔 해놓는 이 장치를 뭐라 하느냐. 우리는 페일 쉐이퍼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에어백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으면 볼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고가 나야만 사고가 나야만 사고가 발생해야만 에어백은 터져서 사고는 이미 났지만 사람은 살리자. 이렇게 해서 에어백으로 사람 목숨을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에어백을 뭐라고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 이거는 페일 쉐이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풀프루프는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어떤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풀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또 승강기를 탔어요. 승강기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삐 하면서 안 올라가요. 사람 내리라 그러죠. 이거 뭡니까? 과부하 방지 장치인데 왜 내리라 할까요? 올라가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지금 안 내리면 내가 올라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사고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세요. 풀프루프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그 장치가 없어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진다. 맨 아래가 뭐가 있을까요? 완충기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 장치를 했어요. 충격을 완화해 줘야 되겠죠. 땅 부딪혀서 이거 그나마 사람을 좀 덜 다치게 해주는 얘는 뭘까요? 그러면 페일 쉐이퍼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이 정도 감을 잡으시고 제가 기계에 가면은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방어장치나 뭐 할 때마다 이게 페일 쉐이프입니까 풀프루프입니까 제가 막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자꾸 익혀나가셔야 돼요. 또 지금 하면서 제가 예를 드는 것도요. 뒤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놓으시라는 거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와닿는 거. 아 지난번에 들었는데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는 거죠. 무슨 공부가 다 재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이왕이면 산업안전공부를 하면서요. 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아주 즐겁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 재미있을 것 같아 아 재미를 느끼자 이런 마음을 갖고 했으면 하면 이왕 하는 거 좀 좋지 않겠습니까? 효과도 나고. 자 PLCF와 풀프루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잠깐만요. 기능의 근원적인 안전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전화 하기 위해서는요. 조작상 위험이 없도록 설계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위험하게 해놨다면 현장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설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기계를 내가 만들겠다는 설계자의 목표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약간의 에러가 설계자가 생각지 못한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안전기능을 기계에 내장시켜두면 됩니다. 이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기계에 가면 나와요. 안전기능을 기계에 내장하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 신차를 하나 구입하면 혹시나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는요. 신차 딱 구입하면 바로 가센터 갑니다. 멀쩡한 것도 뜯어내고 더 안전한 게 있다가 바퀴도 바꾸고 예를 들어 뭐도 바꾸고 막 이렇게 아주 그렇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동차에서 돈을 조금 더 받으시고 미리 이런 걸 더 안전한 걸로 딱 해가지고 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내장시켜놓으면 우리가 산업안전기계에 가게 되면 기계 과목에 가게 되면 공부하는 것 중에 있어요. 방어장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방어장치 공부를 왜 하느냐 근로자가 알아가 방어장치를 설치하고 방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된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장치가 기계 안에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내장되어 있다면 작업하는 근로자가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가정에 나와 있는 가전제품들 있죠? 이 가전제품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어린아이로부터 연루하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라도 쓰는데 그분들은 사용방법이나 취급설명서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구 마구잡이라 합니까? 마구잡이로 쓰더라도 이것이 사고가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안에 이런 안전기능들이 기계 안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실수에 대비해서 얘가 안전한 쪽으로 딱딱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험할 땐 전원이 꺼져버린다든가 전기난로 같은 게 넘어졌을 때는 전원이 꺼져서 불이 안 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해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풀풀풀하고 얘기하는 거죠. 내장 참 좋습니다. 안전성 필요한 회로화 장치는요. 다중 방식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넣어놓습니다. 특히 선관기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기계 가서 배우겠지만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구화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들이 이렇게 다중으로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되어 고장나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안전장치들이 작동이 되어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페일 쉐이프 풀프루프는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오 동작 또는 고장 시에 안전한 쪽으로 작동될 수 있는 페일 쉐이프를 설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장이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부터 먼저 하고요. 오 조작을 범하여도 오 조작이라는 것은 휴먼 에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실수하는 거죠. 하더라도 재해에 이르지 않도록 아예 막아주는 이 재해라는 말이 사실은 고장이에요. 저런 고장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막아주는 풀프루프 기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페일 쉐이프에 비해서 풀프루프는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나 우리가 가성비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될 때는 이걸로 해야 되고 또는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항상 중복 방식으로 다중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베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하베이의 3위가 나와요. 하베이의 3위 3가지 2로 시작하는 글자라고 해서 3위다. 이렇게 붙인 거죠. 에듀케이션, 엔지니어링, 엔포스먼트 이렇게 해서 교육, 기술, 관리, 독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교육, 기술, 관리나, 규제 이런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베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이 3가지 중에서 뭔가가 안 됐을 때 사고가 나더라. 역으로 얘기하면 안전에서는 이 3가지만 철저하게 잘해주면 사고는 거기가 예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3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하베의 3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건 아주 흘러간 문제예요.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지금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3위가 다른 이론 과정에서 더러더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칠해져 있죠. 더러더러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3위라는 개념은 꼭 알아두시고 이왕이면 3위라는 건 하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베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힘드시면요. 그러나 3위는 절대적으로 알아두시고 3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할 때 답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 Environment Environment 환경이 나옵니다.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일부 학문 쪽에서는요. 환경을 넣어서 4위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베이가 얘기했는데 일단은 3위로 산업안전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4위가 나오면 아, 환경 Environment 환경이 포함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위험의 처리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좀 중요한데요. 위험의 처리 기술이라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위험의 처리 기술을 우리 생활 주변에는요. 자나 깨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위험이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론적인 걸 접목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거구나. 평상시에는 이 이론을 몰라가지고 그냥 하고만 있었는데 배워보니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을 배우는 재미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건 공부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내 지식도 안에 있는 이미 습득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하는 거. 내 생활환경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론과 접목하는 거.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죠. 위협의 처리 기술을 보세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니요. 뉴스에 나왔는데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자주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 게 한 번씩 일어서서 아,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런 걸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보도에서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게 위험이잖아요. 나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와, 나는 비행기 절대 안 탈래. 나 저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고가 있는데 희생자가 많고 중상자가 많아요. 아이고, 나도 고속도로 갔다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난 고속도로 안 갈래. 이러시면 뭐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비효율적이죠.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타고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안 가면 국도로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또 다른 위험이 있게 돼죠, 그렇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나는 고속도로 갈래. 빨리 가야 돼, 오늘. 나는 비행기 타야 돼,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그러나 가긴 가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나는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요? 안전벨트 꼭 갈래. 졸음이 오면 휴게소 가서 잠시 쉬고 갈래.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제한속도로 꼭 지킬 거야. 비행기 타면 안전벨트하고 승무원이 하라는 대로 나는 다 따라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일 많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을 처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와, 사고가 뭐냐니까 어마어마한 물어줘야 되는 배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 와,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보험회사에 맡기잖아요. 돈을 조금씩 드릴 테니까 보험회사가 큰 사고 나실 때 맡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하는 분도 있고 아, 나는 돈 많아. 보험이 안 들어도 돼. 그리고 내 차는 아주 좋은 차야. 사고가 나도 나는 많이 다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달릴래.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래서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위험 처리 기술이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볼까요? 위험을 회피합니다. 자,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처음에 얘기하듯이 비행기 안 탈래. 고속도로 안 올라갈래. 회피입니다. 절대로 안 타고 고속도로에 가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일을 당하지 않고 비행기 안 타면 절대로 비행기로 인해가지고 내가 목숨을 잃거나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처리 방법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안전벨트를 딱 매면 제거되는 거예요. 졸다가 사고 나는 거 졸음휴게소 들어가 딱 자고 가면 그거 제거되는 거예요. 그 위험이. 이렇게 하나, 둘을 빼다 보면 이게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게 뭐냐? 경감감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는요. 이것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제거라고.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원어를 봤더니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을 쓸 필요 없네? 빼버리고 이걸로 보기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공부하신 분들은 야, 제거가 빠졌네. 야, 이거 없어. 이건 답이야.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단어가 바뀌어 나오더라도 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통성이 있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거하는 방법은 방지하거나 분산하거나 결합하거나 제한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간 나실 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나실 때.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했죠? 보유 떠안고 가는 거. 나는 다 물어줄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나 돈 많아. 뭐 이런 건 안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보유 위험을 내가 안고 간다는 거죠. 보류 위험의 증가는 뭘까요? 남에게 떠 넘겨주는 게 증가라고 그러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 맡겨놓고 큰 사고 났을 때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전가해 놓는 거예요. 떠 넘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묶어주시고요. 이 둘을 묶어서 회피하는 방법 제거하고라도 가는 방법 경감 줄이고 내가 가는 방법 그 다음 그 위험을 내가 아예 떠안고 가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떠 넘겨주는 방법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근데 나왔다 그러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요.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난도가 높게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시간 날 때 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또 안 나와요. 난도를 높게 이번 시험에서는 이것만큼은 처음 출제되는 걸로 또는 난도 아주 높은 걸로 냈다. 다음에 또 나올까요? 그게? 나올 수는 있겠죠. 또 어려운 문제로. 근데 이게 물론 몇 번 반복되면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경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맞춰야 되는 문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제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공부하고 바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죠. 학습이라는 거는. 안전관리를, 안전은 무엇을 제어하는 거. 사실은 답이 여기 없어야 조금 공부하기에 좋은데, 그렇죠? 교재다 보니까 답을 넣어놨습니다. 위험이죠, 위험. 항상 현장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위험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무제해 운동이 어떤 이념이기도 하고 무제해 운동의 정의이기도 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험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위험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험이 위험 요소로서 사람에게 상의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인적, 물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제어라는 말은 통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라고 정의할 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예방 관리적 차원과 가장 가까운 용어는 위험입니다. 예방하자는 거죠, 그렇죠? 위험. 그 다음 두 번째 위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조직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며 네 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넣어놓은 거는요 가급적 지금 한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 최근에 출제된 문제만 넣어놨어요. 왜냐? 이런 신출문제로 유형이 바뀌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또는 예상문제 풀이할 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중간중간에서 아, 여기에 관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앞으로 이건 계속 이 형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고요. 변화하고 변화무상하게 응용해가는 그런 문제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보세요. 위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했는데 이 위험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위험을 처리하는 게 내가 조정이에요. 이 처리를 조정이라는 용어로 살짝 바꿔낸 겁니다. 이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의 어떤 테크닉이죠.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그걸 파악을 해가셔야 돼요. 위험을 조정한다. 위험을 줄여가는구나. 위험을 처리하는구나. 위험을 가만두는 게 아니구나. 그대로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조직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네 가지로 분리합니다. 내가 비록 이 위험 조정이라는 말을 몰랐더라도 필기 문제가 좋은 게 그거예요. 보기를 딱 보니까 아 이게 위험 처리 기술이구나. 이렇게 다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류 또는 보유라고 됐습니다. 맞죠. 또 계속은 없습니다. 계속이라는 건 당연히 그게 답이네요. 전가. 보류, 보유가 아니면 전가. 떠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감축, 경감, 그 다음에 줄여가는 거. 제거, 없애는 거. 없애서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회피를 하느냐. 회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회피하느냐 아니면 감축, 아니면 제거, 경감시키느냐. 이 두 가지하고. 떠안고 가느냐, 남에게 또 넘기느냐. 이 두 가지하고. 이게 덩어리를 잘 지으세요. 제가 덩어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자면 폴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파일과 같은 파일의 내용은요. 같은 폴더 안에 딱 넣어주는 거. 이런 정리들을 잘 하시면 나중에 이제 머리에서 정리가 잘 되고 공부가 좀 체계 있게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과목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가볍게 해나가고 앞으로 또 좀 더 타이트하게 해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